유통기업들이 상반기 결산 행사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상반기는 엔드믹의 영향으로 외출 수요가 크게 늘며 업계 전반에서 뷰티 관련 매출이 높게 나타나 결산기획전에서도 뷰티 특화전이 다수 마련됐습니다. 쿠팡은 올 상반기 고객들로부터 가장 사랑받은 인기 뷰티 상품 150여개를 모아 할인 판매하는 프로모션을 진행합니다. 쿠팡 뷰티 데이터랩은 51개 뷰티 카테고리에서 올 상반기 매출액, 판매량 성장률 트렌드 등을 분석해 제품을 선정했습니다. CJ 온스타일은 상반기 결산 뷰티 어워즈를 진행합니다. 컬리는 상반기 결산 뷰티 컬리 페스타를 개최합니다. 홈플러스와 SSG.com 등은 상반기 결산 할인 행사로 뷰티 상품 대신 가전 리빙 상품을 골랐습니다. 홈플러스는 이달 말까지 상반기 결산 가전 할인 행사를 진행합니다. SSG.com은 25일까지 상반기 결산 리빙 페어를 열고 인기 브랜드를 엄선해 온라인 팝업을 진행합니다.